자 이제 153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구절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쉬워요 이제 볼게요 제목이 비과세 비과세 이 비과세는 결국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과세 안하겠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과세를 안하는게 아니고 이 비과세는 이제 법률적인 요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 과세하지 않겠다 요게 비과세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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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마찬가지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물론 얘도 당연히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요 법률적 요건 갖추면 과세 안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과세하지 않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건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비과세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청 같은 거 없이도 세금이 비과세고 면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이 있냐 없냐 이 차이점인데 저희가 볼게요 신청 과정 없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제목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예요 이게 뭐냐면 취득자가 국가라는 얘기인데 1번 국가나 지방지단체 단체 조합 혹은 외국정보 및 주한국지의 기구에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 혹은 외국정보가 사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만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보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외국정보는 양면성을 비교해서 상호주의라고 해서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나도 과세하고 상대 국가가 비과세하면 똑같이 비과세한다 이거죠 요즘에 한국하고 중국하고를 비교하면 금방 이해 될 거예요 자 괄호 2번 봅니다 밑에 괄호 2번 체크 좀 할게요 자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하면 기부채납 조건이죠 그럼 제가 이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하자마자 서울시에다가 야 이거 기부할게 20년 쓰다가 이런 조건이라면 이 건물은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때는 부과한대요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요 20년 뒤에 준다고 하는 거 거짓말을 제가 안 줘요 안 주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또 두번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이게 없었던 건데 나중에 가서 야 내가 주긴 주는데 그냥 못 주고 자 국가 등의 소유하고는 부동산을 좀 주라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녀 받거나 내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은 무상 사용을 받아요 이러면 국가가 비과세 안 해줍니다 결국은 주려면 그냥 홀딱 다 줘야 돼요 다 주면 비과세인데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과세 한다는 거죠 자 두번째 2번 갑니다 자 이제 기타 소유권 취득이 되면 비과세인데 1번 자 신탁이에요 제가 신탁 한다는 건 맡기는 건데 부동산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되겠죠 다만 조건이 옆에 신탁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탁 등기가 병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넘겨서 두번째가 볼게요 자 두번째 환매인데 자 보죠 2번 자 징발 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혹은 국가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제 2항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속된 말로 뭐냐면 지금 환매가 된 건데요 환매인데 이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개인 간의 환매가 있고 지금 하는 법률성 환매가 두 개인데 결론 개인 간의 환매가 되면 과세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지금은 내가 너에게 팔지만 앞으로 5년에 다시 너에게 사겠다 이게 개인과 환매고 법률성 환매는 정보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건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거 비과세한다 그래서 똑같은 환매여도 이게 개인 간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환매된 건지 그래서 지금 법상 환매이니까 비과세 자 3번 갑니다 저희 처음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었던 건데요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임시건축물 비과세합니다 다만 나와 있듯이 전속기간이 절대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 용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임시용이고 반드시 그 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대신 얘가 임시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치성이다 이런 과세예요 이런 과세가 돼요 과세 또 1년 초과하는데 1년이 초과되었다 이런 과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한해서 이때 한해서 비과세가 성립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택법에 따라는 공동주택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뭔지 알죠? 집을 고치는 건데 이것도 4번과 같이 주택법에 의해서 개수되면 이건 비과세 돼요 그런데 거리고 건축법 제 2조 1항에 따라서 대수선은 제외 즉 이게 똑같이 고치는 거지만 주택법에 의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이게 건축법에 의하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주택법인지 건축법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5번 금년도에 신설된 법 주문인데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착, 차량초과 등으로 인해서 소멸, 멸실,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네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현재 생존에 계신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차가 안 돼 있는데 거의 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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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차입니다 거의 뭐 망가지고 굴러 나갈까 하는 이런 차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은 전부 다 뭐 돼요 전부 다? 상속이 돼요 똥차도 상속이 돼요 고속된 말 똥차니까 그럼 나는 상속 안 받고 폐차하고 싶다 안 돼요 일단 상속을 받고 뭐 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폐차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차가 너무 똥차인데요 그래서 이런 차가 있으면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똥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 봤는데 어쨌든 내용이 꽤 많았어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갔으면 등록면허세로 가볼게요 자 교재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집에서 꼭 풀어봐요 자 넘어갔으면 교재 177쪽이네요 챕터2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이 등록면허서는 보통 한 문제쯤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문제가 나고요 운이 없으면 안 납니다 아니 안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게 좋아요 얘는 나게 되면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나기 때문에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게 그래서 보통 한 문제쯤 날까 말까 하는데 나게 되면 한 문제예요 근데 얘는 잘 나지 않는데 왜 안 내냐 너무 쉽기 때문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등록면허세입니다 얘도 굳이 얘기하면 부동산 취득 단계예요 그래서 얘도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일부인데 일단 이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등록분이 있고요 등록분이 있고 둘째는 면허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 등록분에 대한 것만 공부합니다 등록분에 관련된 등록면허세만 하고 면허분은 솔직히 공부하네 이건 안합니다 일단 볼게요 자 1번 자 등록면허세 정의 보세요 정의 1번 자 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과세되는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혹은 기타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과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서를 구분합니다 자 이때 수험상 목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등록분 등록면허세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럼 대체 등록이 뭐냐 땡땡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기 등록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맨 밑에 2번 보죠 자 맨 밑에 2번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수는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 등을 등기 등록할 때 납세이머가 성립하며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대장에 등기 등록 등지할 경우 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고 도구세입니다 결국은 등록하고자 할 때 내는 세금 이게 원세 등록면허세입니다 뭐 할 때 내요 등록하고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2번 자 등록면허세의 특징을 볼게요 첫째 1번입니다 자 지방세고 동그라미 도구세 도구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지만 얘는 도청이나 구청이 거둬요 두번째 자 보통세고 유통세고 행위세고 응능세고 불세입니다 셋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수는요 등기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언제 등기나 등록할 때 성립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좀 체크할게요 자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형식주이고요 또 뭐의 성격이 있다 수수료 비용의 성격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이번에 등록하고 싶어요 등기하고 싶어요 그럼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고 나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등록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신고납부 돼야만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신고납부 안 했다? 안 하면 절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신고납부가 선행돼야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내면 해준다 그래서 먼저 내라 이거예요 먼저 내면 해줄게 그래서 뭐의 성격? 수수료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러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원래 직업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이제 얘한테 사기 쳐갖고 강박을 해갖고 도장 뺏어오고 다 뺏어와갖고 등기소에 갔어요 가서 화난 미소를 울리면서 등기 신청할게요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등기관은 내가 갖고 온 문서 그 형식만 갖추면 돼요 형식만 다 갖추면 등기 가능한 거지 이게 합법적인 등기인지 불법적인 등기인지 사기인지 강박인지 등기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형식성 요건만 갖추면 다 등기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결론은 또 있어요 비용의 성격이면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등기가 사기였다 사기면 나중에 등기가 무효가 되겠지 그렇죠? 등기가 무효가 되거나 그 등기가 아마 취소가 될 거에요 돼도 이때 내가 낸 세금은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환급받지 못해요 절대 환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 5번 갑니다 과세표준은 두 가지 종값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대요 6번 세율도 차등비례세율도 있고요 정액세율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도 표준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7번째 얘도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등록하려면 그 전에 이미 신고납부가 돼야 합니다 신고납부 돼야 등록 가능하다 8번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부터요 근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같다 부당하다 하면 40 일반 모신고 20 일반 가수 10%가 각각 붙게 돼요 9번 새액이 이거 체크합니다 새액이에요 이게 6,000원 미만이라도 최소한 6,000원만큼은 징수합니다 자 다시 뭐가? 그 새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얼마 6,000원만큼 부과해요 그럼 아까 취득세는 뭐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새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얼마 최소한 6,000원만큼은 과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요 자 이제 179쪽이 2번 갑니다 자 납세의무자인데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내냐 얘도 쉬워요 봐요 납세의무자 당연히 당연히 등록하는 자가 냅니다 등록하는 자가 냅니다 누가 내요 등록하는 자가 내요 등록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 같은 말로 이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등록이 있고 둘째는 소유권 이외에 등기등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였다 그럼 누가 내냐 얘가 내요 해당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등록면에서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 친구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다만 소유권 이외에는 둘로 구분해요 이게 설정에 대한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에 대한 등기가 두 가지 설정등기가 있고 말소등기가 있어요 그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무슨 무슨 권자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 권자 말소하게 되면 무슨 무슨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한번 가보겠지 그게 저당권이었다 저당권 등기였다고 하면 그건 누가 내냐 저 당 권 자관회 말소등기였다 말만 바꾸면 돼요 저 당 권 설 정 자관회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그게 전세권이었대요 자 누가 돼요 전 셈 권 자 가 됩니다 말소한다 전 셈 권 설 정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설정하면 무슨 무슨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돼요 자 보셔요 자 1번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이나 변경 수매력 권한상을 공부에 등록할 경우 등록하는 자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밑에 1 2 3 4 저당권은 저당권자 2번 지역권은 지역권자 이건 전부 다 설정 등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자 다 설정 등기이고 이게 말소되면 어떻게 무슨 무슨 설정자라고 말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자 수인이 수인은 두 명 이상이에요 두 명 이상 공동으로 받는 등기는 어떻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이상 공동 등기 연보도 있다 연대 납세 의무도 있다 자 이런 정도 참 쉽죠 그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세 번째인데 자 181쪽에서 3절 갑니다 요거는 크게 별표하세요 보통 시험에 나오면 얘가 잘 나옵니다 얘가 거의 거의 요 놈이 나요 요 놈이 이 등록명서의 과세표준 파트인데 상당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자 과세표준 이 등록명서의 과세표준 두 가지에요 종과세도 있고 종과세도 있고 종양세도 있고 두 가지에서 금액적인 게 있고 금액이 아닌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왜 두 개냐 등기등록별로 등기등록별로 등록별로 전부다 차이가 나요 등록별로 전부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발생해요 등록별로 전부다 차이 나게 적용하게 돼요 차이 나게 어떤 게 있냐 어떻게 있냐 제가 볼게요 첫째는 분명히 등기등록별로 다른데 첫째 내가 하고자 하는 등기 이런 등기에요 소유권등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등기 세 개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등기 요거는 항상 뭘 갖고 하냐 내가 등기하고자 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부동산가액 해당하는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등기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고 두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두번째는 가압류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등기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에요 요 4개는 제가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이걸 전부 다 채권등기라고 불러요 채권등기 자 그럼 채권이 뭐냐 이 채권의 뜻은 남에게 받아야 할 돈이에요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그 친구의 부동산을 저당 잡았다 그럼 그 친구한테 받아야 할 돈만큼 등기하는게 요게 채권등기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점은 남한테 받을 돈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부 다 채권금액이에요 채권금액 그래서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갑니다 무슨 금액이요 채권 금액이 과세표현금액이 채권금액이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 합병등기 합병등기 그 다음 말소등기입니다 그 다음 지목의 변경등기 their 등계 등 stakes included 등기도 등교 등급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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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êu 등屏 또 그 다음 전세권 등기한다. 전세권은 내가 지급한 전세금액이에요. 그 전세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고요. 임차권은요. 뭘 갖고 합니까? 임차권은 매월 지급하는 월세입니다. 월임대차금액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네요. 지역권은 뭘 갖고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에요. 등기마다 과세표준 적용방법이 다 달라요. 첫째, 소유권, 가등기, 지산권은 뭘 갖고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가압료, 저당권, 가처분, 경비신청은 뭐예요? 채권, 금액, 합병, 말소, 지목빙금은 뭘 갖고 있고요? 건수. 대표적인 종량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등기마다 어떠한 과세표준이 쓰이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또 갈게요. 그럼 대체 부동산 가액이 뭡니까? 자, 얘가 원칙은요. 아니, 원칙이지. 신고가액, 신고가액.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에요.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당하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의 의약이 돼요. 시가표준액. 세 번째, 특례 규정도 있네요. 자, 특례 규정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은 명확하게 입증된 취득이에요.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등등이에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부동산 가액 중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게, 이 금액이 감가상각이나 그건 자산재평가입니다. 감가상각이나 재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이 되면, 금액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면 그때는 변경된 금액에 의합니다.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면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입니다. 변경된, 변경 후 금액이 돼요. 변경되거나 변경된 이후에 그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변경 후 금액에 의하게 돼요. 변경된 금액, 변경 후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기억이 돼요. 반드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채권금액이에요. 채권금액은 남한테 받을 돈인데 원칙은요. 본래 채권금액이에요. 본래 채권금액인데 본래 채권금액이 뭐냐면 본래 남한테 받을 돈 그럼 내가 빌려준 게 1억이다. 1억만큼만 저당권 설정한다. 1억만큼만 압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얘가 100%라면 이거 설정하는 경우 없어요. 얘보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외 규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외는 채권 최고액이에요. 같은 말로 하면 처분 제한금액입니다. 처분 제한금액 그래서 보통은 얘보다 많이 설정해요. 보통은 130% 정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은행에서 주택갖고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상 을구에 써있는 게 꼭 얘에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써있고 내가 빌려 쓴 것보다 많이 설정되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 중요한 건 항상 채권금액은 4개 가압류 저당권 과처분 경매 신청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이나 말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미 돼 있는 거 합치는 겁니다. 돼 있는 거 말소 합니다. 돼 있는 거 변경해서 얘는 그게 몇 개냐 개수에 대해서 부과해요. 건수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씩 건당 세금도 건당 6천 원씩 과세합니다. 얼마씩요? 건당 6천 원씩 과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액이요. 임차권은 매월 지급하는 월세금액이요. 지역권은 조심하세요. 요역지예요. 요역지 요역지가 있고 반대말도 있죠. 뭐 있어요. 승역지가 있는데 요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땅 편익을 제공받는 땅 헷갈립니다. 요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것 제공받는 것 그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까? 제공받는 것을 요구합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요구할 때 야 나한테 해줘라고 요구해요. 내가 해줄게 라고 요구해요. 해줄게 라고 요구해요? 해줘죠. 그럼 편익을 받는 거예요. 편익을 내가 받겠다고 요구하는 게 그게 요역지예요. 그럼 승역지는 주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고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입니다. 교재 볼게요. 181쪽 갑니다. 1번 봐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이네. 원칙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납세임과 성립하므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고가액 원칙입니다. 단 예외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보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 원칙은 다음과 같은 시가 표준액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은 경우 3번 특례감이란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자구비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뭔 가액이 된다 변경된 가액에 의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도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돼요. 3번 국가나 지방재산체로부터 취소되겠다 2번 수입했다 3번 공매경매 4번 법인장 5번 판결문 6번 부동산과제신고 6,7번 법인이 아닌 자도 개인 개인이 건축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실상 취득가액은요. 감가상각이나 재평가 때문에 금액이 바뀌면 항상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로 가서 두 번째 갑니다. 채권금액에 의한 것도 있죠. 감용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인데 과연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것 같은 말로 보여요. 채권 최고액이요. 솔직히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3번 자 건수형 어디 있네? 말소 등기 지목의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등 매 한 건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몇을 부과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수는 등기 한 건당 등기 한 개당 얼마씩 내요? 6천원씩 해서 뭐랍니까? 정액세율 나갑니다. 해서 건당 6천원씩 내게 한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한다. 이 담보물을 추가하는 것도 건수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 저당권능 기가 돼 있는데 담보물권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하면 추가할 때마다 마다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게 돼요. 자 네 번째 기타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임대차금액 지역권은 요역재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등기별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기억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뭐에 의합니까? 부동산가액 다만 그게 감가상각이나 재평가 때문에 금액이 바뀐 무슨 금액이요? 변경 된 금액에 의한단 가압류 저당권 가처문 경매신청 뭐예요? 채권금액에 의한단 합병 말소 지목변경 권수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원림대차금액 지역권은 요역재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과세표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184쪽으로 갑니다. 4절로 가죠. 등록에 대한 등록에서 세율로 가볼게요. 세율로 갑니다. 자 얘는 뭐 굳이 별건 아니고요. 자 세율 보면 일단 두가지 퍼센트 정률 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원이라고 하는 정액세율 두가지에서 정률 두해 있고 정률 세율과 정액세율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정률 두해 있고 정액세율 두가지 세율로 구분합니다. 이때 이 퍼센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다 차등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전부다 차등세율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자 두번째 이 등록명서에도 얘도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 표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법률정 기본 기본의 뜻이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세번째 얘도 중과가 있어요. 중과에서 중과는 중과 세 율도 있어요. 중과는 이따 보겠지만 세배예요. 세배 세배 중과지 퍼센트 무시합니다. 세배 중과한다. 중과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교재해 볼게요. 바로 갑시다. 자 4절 등록명서세율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비례 세밀과 정액 세밀 적용한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소유권이 있고 자 첫째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팔 소유권 이전 유상이면 천분의 이십 무상이면 천분의 십오 그게 천분의 십오 중요 중요 상속은 천분의 팔 소유권에 대한 것만 다르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가등기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천분의 이에요. 그죠? 위 외 등기는 얼마 건당 6천원씩이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제외하고 다 천분의 2입니다. 다 천분의 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천분의 일을 션 내지 않아요. 션 내는 건 앞에 꺼냅니다. 예를 들면 지역권이죠. 그 표에 지역권 지역권이 천분의 인데 분명히 얘가 요역지 가액의 천분의 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 내냐면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이렇게 바꿔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과세표준을 좀 주의해야지 주의해야지 그 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세율보다는 뭘 주의해야 그죠? 과세표준 그 옆에 예제어 볼게요. 185쪽에 자 1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수에서 일이다. 옳은 겁니다. 1번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수에서 일은 100분의 50범인에서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있다. 2번째 소유권 보존등기와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8. 맞죠? 맞죠? 아까 경매 신청 경매 신청 가압료 가처분은 채권금액의 채권금액의 천분의 2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5번 가등기는 채권금액의 천분의 2도 아니죠.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2가 되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세표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실제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넘기어 볼게요. 자 두번째 중과가 되는 겁니다. 중과 자 186 속에 등록명서에서 중과인데 아까도 중과가 몇 배 중과가 있다고요? 3배 자 3배 중과입니다. 퍼센트 무시하고 몇 배 중과한다? 3배 중과한다 근데 언제 3배 하냐 이때 대도시에서 엔드 법인이 등기할 때 다시 어디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하면 무조건 3배 중과 세합니다. 어디서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 법인이 등기예요. 근데 대체 대도시가 어디냐 얘는 여기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법인이 등기예요. 자 그 밑에 항상 법인은 취득세도 얘기했지만 모든 법인이요. 그게 영리 법인이건 그 놈이 비영리건 간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가 돼요. 또 두 번째 그 법인이 본점이건 법인이 주사모소건 또 지점이건 또는 분사모소건 관계없이 다 중과합니다. 또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이 돼도 중과가 되고 전입해도 중과가 돼요. 또 법인이 설립이나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때도 중과했어요. 대신 제일 중요한 건 그 법인은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절대 도시형 업종을 중과하네요. 전부다 무슨 업종? 비도시형 업종을 중과합니다. 전부다 비도시형 업종이 중과하지. 절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뭔 업종이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 다 갖췄어도요. 중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첫째 도시형 업종 중과 안합니다. 도시형 업종 중과 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 이내인데 이게 5년 지났다. 5년이 경과되었다. 이래도 중과하네요. 5년 지나도 중과 안합니다. 세 번째 그게 산업단지였다. 이래도 중과하네요. 그래서 도시형 업종 5년 경과 산업단지는 절대 중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볼게요. 186쪽 갑니다. 등록명세 중과세 다음과 같이 대도시 대도시 내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는 100분에 300으로 한다면 몇 배 3배 여기서는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주에 따른 과미력제 권력을 말합니다. 자 1번 대도시 지역 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세 1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인 저하는 5년 내 자본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됩니다.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또 두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으로 전입했어요. 또 전입 5년 내 자본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다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전입은 법인 설립으로 먼저 중과한다. 그럼 결국은 설립이 됐건 전입이 됐건 다 중과하는 거죠. 몇 배? 3배 다음은 맨 밑에 2번 갑니다. 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있네요. 첫째 1번 뭐요? 도시형 업종 우측에 두 번째 갑니다. 어디요?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는 공장도 중과하지 않지만 법인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너뛰고 네 번째가요. 분할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뭐였다? 분할됐다. 5년 지난 법인이 분할됐대요. 다섯 번째 대도시에서 설립하는 5년 경과한 법인이요. 다른 법인과 합병했대요. 어쨌든 둘 다 공통점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다. 그래서 5년 내가 되면 중과하지만 5년 지나면 절대 중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 없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넘겨보면 예제가 나올 거예요. 얘도 예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여서에 중과대상이 아닌 겁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대도시라 하면 산업집적활성업료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이다. 첫째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에 대해 중과하죠. 그죠? 둘째 산업집적활성업료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에서 법인설립이다. 이건 중과하지 않죠. 산업단지는 중과하지 않는다 했어요. 세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했듯이 중과하죠. 넷째 대도시에서 법인설립한지 5년 내에 증자 이 증자가 뭐냐면 자본금을 증가한 거예요. 얘도 중과세하죠. 다섯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설립이나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되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중과하지 않는 건 2번이죠. 2번 산업단지는 중과세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189쪽으로 가죠. 납세지도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등록면세가 지방세예요. 일반 납세지 보면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일 현재 등기 등록할 재산 소재지 이게 원칙이에요. 지방세니까 납세지나 또는 등기 또는 등록권자 통과자의 주소지 주소지 또 해당 사무소나 영업세 등의 소재지 관할 도나 구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아까 전 시간에 취득세 할 때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지방세 어디요? 물건 소재지인데 그럼 얘는 분명히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가 원칙적인 납세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물건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등기 등록의 종류와 납세지에서 1번 자 부동산 등기는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소재지 이건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6번 법인 등기예요. 어디로 갑니까? 법인에 관련된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돼요. 자 다음 동그라미 10번 체크합니다.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등등인데 끝에 어디예요? 권자 주소지입니다. 11번 마찬가지예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어디? 권자 주소지입니다. 14번 지식재산권 역시 어디? 권자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득이 물건지를 어떻게 정할 방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디? 부득이하게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그럼 그걸 빼고는 다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0페이지 큰입원 부과징수인데 요건 체크해요. 그래서 등록명서가 시험이 잘 나는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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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 아까 봤을던 과세표준 파트인데 쉬었다가 부과징수부터 계속하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